준비할 거 이제. 일단은 그냥. 밀가루. 네? 밀가루.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찾는 거. 아니, 찾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모르잖아, 밀가루. 밀가루. 그다음에 밀가루 반죽할 그릇. 밀가루 반죽 여기다 그냥 하면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프라이팬. 프라이팬, 프라이팬 지금. 여기, 여기 얹어, 여기 얹어, 여기 얹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제가 그냥 혼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안 그럴 거야, 아마. 네, 또. 그다음에 뭐냐. 뭐 필요하세요? 저거. 저거요? 응, 저거.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 김치. 오케이, 김치. 저 파도 있네, 파. 가까운데. 그냥 제가 다 꺼내드릴게요, 아예. 뭐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냉장고를 싹 바꿔버릴 수도 있어. 딱 이게.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첫날이니까. 아이씨, 저걸 미리 넣을 수가 없어. 미리 넣을 수가 없어. 아이씨, 저걸. 이게. 너 지금 화났어? 아니야, 아니야. 이게. 미쳤나 봐, 이게 왜. 너 화났었냐? 이거 뭘 고쳐줘야 되겠다고, 진짜. 너 때문에 가슴이 벌렀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못 하겠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부터 사세요. 이거 사셔야 돼요. 이거? 그냥 손 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머리가 들어가는 거야, 머리. 이거 뭐야, 머리. 머리가 들어가는 거야, 머리. 머리가 들어가는 거야, 머리. 머리 들어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야, 이거. 조를 수 있었는데, 내가. 아깝다. 조를 수 있었는데. 날 보내버리려고 했구나. 아깝다. 너무 빨리 캐치하셨어. 저 칼을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요? 왜? 칼을 너무 연기하듯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범죄 영화에서 잡으신, 감정 칼을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다 쓸렸어. 안 쓸렸어요, 지금? 걱정하지 마. 베이컨을 좀 넣을까요? 베이컨을 좀 넣을까요? 베이컨. 야, 김치한테 안 넣을게요. 김치, 이거 젖. 이거 베이컨을요. 좀. 아, 잠깐만. 이미 저지르셨어요? 베이컨 괜찮을 것 같죠? 베이컨을 좀 넣을까요? 베이컨. 베이컨. 야, 김치 전도 안 짜게 해. 안 짜게 해. 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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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이거. 어, 너무 비주얼 쇼 큰데 이거? 진짜 너무 비주얼 쇼크인데? 저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넣어둬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어? 됐어요 됐어요 야 이거 생기는 게 하나 아니지? 맛있겠다 한 이 정도? 그럼 이거 닦아주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다 씻어서 나오지 않니? 요즘은 다 씻어서 먹는데? 어차피 익으면 괜찮아요 진짜 맛있겠다 먹어보면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다 이제 쉬세요 마무리는 네가 해 그러려고 했잖아 내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니 마무리를 너한테 시키지 않니? 딱 하라고 약간 두꺼울까 봐 걱정이야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깜짝이야 갑자기 잘 뒤집었어요 잘 뒤집었어요 잘 빠졌어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전이 이렇게 금방 새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빈대떡 아니야 빈대떡 그렇지? 얼마나 해 먹기가 간단했으면 그런 말에도 있지 않냐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빈대떡이나 붙여 먹지 그런 말이 있잖아 Koll DIRECTOR ну 저 자기 엄격 ]: inqun anat18 undercover 진짜 4. 5. 4. 5. 5. 5. 5. 5. 5. 5. 6. 5. 5. 5. 5. 5. 5. 6. 기름기부터 바삭하게 익힐 겁니다. 난리해 본 섬시다. 뒤집어야 되는데. 그래. 도와줄까? 이게 둘이 하고 나 혼자 하는 게 그래도. 어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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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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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렵네. 네. 칼이 안 드네, 또. 여기 안 익어서 안 해가. 안 익어서 그러나? 생고기니까. 다 타. 다 타. 다 타. 다 타. 다 타 이거. 야 이거 타면 안 되는데 상황이. 아 그게 진짜. 당황스러워요 진짜. 왜냐하면. 너무 많이 넣어버리니까. 얘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부하 같은 게 걸리는 거지 이게. 과부하. 이게 너무 과부하한테 걸리니까 이게. 못 돌아가고 연결나가지고 놀랬어요. 왠 센스를 했겠다고 말할까.. 레위스트 yön임에도 도착했어요... 안 따 juegos 학생들이 언제 어디 HAR 센스는. 타면은 ㅎㅎ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다 됐습니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 됐어.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색한 게 좀 풀리고 더 쉽게 가족의 이미지로 인식되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